어제 나스닥이 2.55% 하락하는 바람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하락 말감 했구요 코스피는 개인이 3조 5000억원 매수 웨인이 2조 기관이 1조 3500억원 매도 했네요 코스닥은 개인이 5000억 매수 웨인이 2200억 매도 기관이 2600억 매도 기관은 진짜 연일 계속 매도 하고 있고 웨인이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상방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셀트리온은 오늘 4500원 하락한 27500원의 장을 마감 했네요 근데 오늘 또 뉴스가 나왔죠 셀트리온 레키로나 범아랍권 진출 해가지고 11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라크 모로쿠 등 주요 범아랍권 각국 규제 당국의 레키로나의 사용 허가 접수를 완료했다 예전에 한 국왕이 허가 접수를 하면 하루만에 사용을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막 돌았었는데 중동의 여러 국가가 지금 산유부유국 이건 다 아시잖아요 어느 나라에 지금 얼만큼 팔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어느 순간 또 뉴스로 나오겠죠 계약 체결했다고 우리는 그것만 믿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지난 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10월까지 3개의 코로나19 치료제의 판매를 승인하고 이와 별도로 6월까지 가장 유명한 코로나19 치료제 5종을 선별해 연말까지 유럽 각국 정부를 위한 공동 조달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현재 진행 중인 유럽 허가 및 공급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중동 내 주요 국가들의 레키로나의 사용 허가 제출을 완료하고 아시아, 북아프리카 등 범아랍권 국가들에서도 허가 절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항체 치료제의 제한된 생산량을 고려해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를 통해 중증 혹은 사망 환자 예방이 가능한 의료 인프라를 갖춘 국가들을 우선의 레키로나를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우리는 셀트리온이 출 계약을 하는지 하나하나 기다리는 재미로 지금은 주가가 힘들지만 좀 희망차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